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시댁으로부터 방출당해가지고 억울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범죄자스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살인미수 과거를 들켜가지고 결국에 결혼거부 파혼당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반성께 오지게 하고 살았는데 뭐야? 도대체 왜 안 봐주는거야? 원제 음주 전과 때문에 결혼거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동안 만난 남친과 결혼을 준비하던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아니 이미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 결혼준비 잘하다가 과거에 저질렀던 음주 전과 때문에 예비시댁으로부터 결혼거부를 당했거든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거 절대로 아니구요. 다만 억울한 부분도 분명 존재하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잘 풀어보고 싶어서 글쓰는겁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우선 사건 내용. 옛날이죠. 몇년전에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고 그렇게 사람까지 다치게 해서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랑 사회봉사를 명받았어요. 집행유예니까 감옥은 안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회봉사도 끝났고 집행유예기간도 다 끝났어요. 둘 다 끝났죠.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 지금까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을 하면서 술 아예 입에도 안대고 사는 중입니다. 한잔도 안마시죠. 또 면허도 그래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고 다시 따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운전대 잡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합의금도 그래요. 그때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그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들였고요. 몇번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사과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똑같지요. 계속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아니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인 만큼 어? 평생 죽을 때까지 반성할 거라고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고 처음엔 조용히 준비를 하다가 이게 아닌거야.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거에요. 양심이 찔리는거죠. 그래서 몇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걸 다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어느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거부를 당하니까 너무 서럽고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구요. 아니 사람을 칼로 찔러 다치게 했으면서 합의 좀 했다고 또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아예 없던 일이 되는거냐? 그래 너 외모도 다 나아 한게 예쁘고 몸매도 늘씬하고 집안도 좋고 나이도 좋고 다 마음에 들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는 사람을 죽일 뻔했던 여자를 우리집 며느리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 너를 이해해주는 남자한테 시집가라. 가! 딱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비 남편은 막 고민을 하나 싶더니 결국엔 자기 부모님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로 결혼이 파투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맞고 어느정도 각오를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 보통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걸 뭐 들키기 전에 먼저 자수를 하면 법에서도 정상참작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정상이 아니네. 그래서 저도 좀 작은 희망이지만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제 허물 전부를 알려드린 건데 너무 차갑게 나오니까 대체 이걸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지금 완전히 멘붕이라고요. 아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내용을 봤던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거 제가 적었던 거 맞아요. 다만 그때는 예비시대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고민을 하던 내용이고 지금은 모든 걸 오픈한 후에 상황이 좀 다르죠. 조언해주세요. 댓글 1번 네 저라도 싫어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극혐! 그리고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보다 더 줬다. 일단 그지같은 개소리는 좀 안하면 안됩니까? 지난번 글도 그렇고 지금 이 글도 그렇고 본인이 마치 굉장히 대단한 배려라도 한 것처럼 계속 똑같은 개소리 짓거리는 거 진짜 역겹다고요. 내 댓글 요구한 합의금보다 돈을 더 주면 저지른 일이 희석이 되는 건가? 아니 그게 양주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2번 그러니까 이제 지 잘못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미친 마인드 되게 익숙하다. 사고치고 죄짓고 벌레처럼 살아도 회개만 했다 하면 무조건 창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것단 말이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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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3번 역겹다는 말 개 공감해요. 이 글이 진짜 역겨운 건 바로 이거지. 나는 음주운전이 불법이고 잘못이라는 걸 알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사고를 낸 것도 미안하지만 내가 돈도 많이 줬고 반성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 이딴 게 그래서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역겨운 거야. 2번 그러니까 솔직히 먼저 밝히면은 당연히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기대를 했는데 거절당해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이건가? 그런 건가? 아이고 그렇구만. 저기요 범죄자 씨.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겠다며 집에 데려온 여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가 있어도 아이고 좋다. 얼씨구나. 어서와라. 이렇게 할 겁니까? 어이그. 되덜껄. 그나마 운이 오지게 좋아서 다치고 만 거지. 만약 그때 피해자가 죽어버렸으면 그건 그냥 살인이고 집행유예 따위로 안 끝나죠. 3번 아 그래 이 글 뭔가 익숙하다 싶더니 동일인물이었구만. 그 글에도 댓글 달았는데 한 번 더 써봅니다. 님은요 그냥 살인 미소나 마찬가지예요. 그저 가해자인 님이랑 그때 피해자가 운이 억세게 좋았을 뿐이지. 요즘 뉴스 기사들 안 봅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술 처먹은 개, 돼지들 때문에 줄줄이 죽어 나가요. 고작 결혼 파투 정도로 인생 조진 척하지 마세요. 진심 엮여워서 토악질이 다 올라오니까. 아니 님 같은 사람이 멀쩡하게 돌아다닌다는 그것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모르게 했어요. 당신은 말이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음주 정과자입니다. 피해자가 죽고 안 죽고 네가 반성을 어떻게 얼마나 했고. 이딴 건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냥 술 처먹고 운전대를 붙잡은 그 썩어빠진 당신의 정신 머리가 더 중요한 거지. 오케이. 댓글. 그렇지. 이게 맞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반성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음주 사고 나면 최소 20년 이상 징역 쳐발라야 돼. 어? 4번. 첫 음주 운전에 운이 너무 나빠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그 뒤로 나는 개거천선 했다. 이딴 기대는 절대 안 하죠. 못하지. 그냥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거야. 그리고 니네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분 역시 이걸 다 아는 거고. 근데 여기서 참 무서운 생각이 하나 듭니다. 너 다음에 만나는 남자한테 이거 끝까지 숨길 거지. 그렇지? 5번. 아니 도대체 왜 억울해하는 거지요? 사고 당시 쓴이가 대리를 부르는 대신에 음주 운전을 선택한 것처럼 상대방들은 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것 뿐입니다. 6번. 아니 누가 강제로 네 아가리 벌려가지고 술을 들이부었나? 아니면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운전을 시켰어? 자유로 처먹고 자유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너는 이미 그 순간부터 범죄자인 거야? 이 예비 살인자야. 그리고 그 정도 고의성이면 내 차에 사람이 치어 죽어도 상관없어. 바로 이게 당시에 네 기본 마인드 아니냐? 7번. 지 마음 좀 편하자고 돈 더 준 걸로 더럽게 생색내네. 그나저나 남자 부모님들 참 바른 분들이네요. 그렇지. 천벌은 딱 이렇게 받는 거지. 뿌린대로 거두는 거야. 그리고 만약 네 음주로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면 말이야. 안 죽었다고 해서 네 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뭔 똥글이야 이게. 8번. 아니 술 처먹고 사람 다치게 만든 범죄자 따위가 왜 이렇게 뻔뻔한 거야? 자수가 뭐 벼슬이냐? 끌 끌 끌 끌 끌 끌. 벼슬이 아니고 얘는 그걸 면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딜딜딜딜딜. 9번. 아니 쓴이 왜 이런 고민을 하죠? 그냥 똑같은 정과자 만나면 되잖아요. 주취 폭행이나 주취 사례미수 같은 정과자 만나세요. 잘 어울리겠네. 10번. 외모도 단아한 게 예쁘고 몸매도 늘씬하고 집안 나이 다른 조건 다 마음에 들지만 아니 이건 또 뭔 거지 같은 자의식이냐? 하여튼 범죄자들은 마인드부터가 남다르다니까? 끌 끌 끌 끌. 11번. 아직 이 사회에 정의와 권선징악이 존재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아주 아주 좋은 글이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 했으니. 보통 가해자들 학폭도 그렇고 가해자들 마인드가 그렇죠. 나는 반성했다. 다 지난 옛날 일이다.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이 말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죠. 공감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마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술 처먹고 사고 치는 거 극혐들 하실 겁니다. 음주운전, 폭행, 성폭행, 살인 전부 다 모든 술먹고 하는 그런 범죄들. 저도 그걸 엄청나게 싫어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니까 술 광고하는 연예인들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맥주 광고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냥 시원하다. 이 정도야. 그런데 소주 광고하는 여자 연예인들, 예쁜 여자 연예인들 나와서 그 이미지 끌어올리는 거 있죠. 술인데, 소주인데 되게 마치 엄청 깨끗하다, 맙다, 완전 진짜 새벽 이슬처럼 표현하잖아요. 싱그럽게, 진짜 오렌지 주스처럼. 아, 나 너무 싫더라고, 그거. 솔직히 담배랑 비교를 하면 물론 담배도 엄청 나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그걸 피움으로 해서 주변 가까운 사람들 간접 흡연해서 병도 걸리고 폐암 걸리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또 냄새 이런 거 다 싫잖아요. 혐오하잖아. 싫어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술은 또 안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담배에 비해서 관대하다 이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술도 담배처럼, 담배의 갑에 보면 혐오 사진 붙여놓잖아요. 폐암 걸린 그런 사진들. 소주병에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간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진들 있죠. 그거 딱 붙여놓고 너 이거 오지게 마시다가 병 걸리면 뒤진다. 이런 경고 문구도 붙여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맞잖아. 술 기운에 술 처먹고 사람 패고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인 살인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 치는 게. 담배 기운에 사람 패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술이 더하면 되겠지 덜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지 같은 광고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